자영호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인포스닥 데일리 앵커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은 위험자산으로 들어오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 과연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상황인지 매크로 변수들을 하나씩 좀 따져가면서 전체적인 시그널에 대해서 위험요소는 없는지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양호 ISD 기업정책연구원장 김종효 인포스닥 데일리 전문의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뒤에 보시면 굉장히 활활 타오르고 있는 저희 배경이 아주 아름답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비트코인도 최근 들어서 강세를 좀 보였고요. 물론 한 한 주 정도 최근에 좀 숨고르기 부침이 겪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올 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랠리가 나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 흐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숨고르기일지 아니면 계속 지속되는 현상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월 기준으로 어떤 특정자산이 10% 이상 오르면 두 달 연속으로 그 정도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이 양상을 이렇게 뒤에 그림처럼 불을 지르기만 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저는 유동성이라고 보거든요. 그 유동성 어디서 나왔느냐? BOJ에서 나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BOJ가 구로다 다음으로 누구로 갈 거냐? 모르죠. 처음에 부총재 얘기 나왔다가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어떤 교수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교수는 계속 통화정책 정상화를 얘기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부총재는 구로다 쫓아다니던 사람이었다면 이 교수가 만약에 됐을 경우 지금 도쿄대 명예교수로 갔을 경우에 일본 정책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 공급되었던 글로벌 유동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점검 그러다 보니까 2월달 들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일방적인 달러의 학세 멈췄고요. 그 다음에 금리의 일방적인 흐름도 멈췄고요. 환율의 일방적인 흐름도 멈췄죠. 그래서 1,230원을 위협하던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1,260원대로 올라가는 그런 양상. 그래서 이걸 보면 일단 2월달에는 결국 우리가 1월달에 나타났던 비이성적인 상승, 유동성 유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반영하는 가운데 펀더멘탈이 따라올지 아니면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유입될지를 점검하는 한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방향성에 대한 결정은 결국 3월달 FMC 이후에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시작도 끝도 없다. 그래서 많이 듣던 대사죠. 끄떡끄떡만 하면 되나. 저거 몰라가지고. 아바타에서 물의 흐름은 시작도 없도 끝도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의 흐름이 생겼어요. 미국의 기술주 또는 성장주에서 유럽 신흥국 그리고 가치주 그 다음에 채권으로 움직이는 돈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자산시장의 움직임들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돈의 흐름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 특히 이제 요번에요. 우리 뭐 우리도 굉장히 좋았지만 유럽 중대형주 올라간 거 보면요. 지금 영국은 최고점 찍었어요. 돈의 흐름이 지금 미국의 약 달러로 인해서 옮겨가는 부분. 가치주 성장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이런 걸로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두 가지의 요소에 의해서 지금 결정이 날 게 일단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떻게 갈 것이냐. 두 번째 중국의 리오프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 거예요. 따라서 지금 딱 바꿀 준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이랑 채권시장이랑 또 동시에 ETF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국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자산 가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다시 연초부터 ETF 시장으로도 돈이 유입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초반에 시장의 움직임, 1월 초반의 움직임을 잘 복귀해 보시면 뭐가 올랐느냐. 아까 언급해 주셨던 가치주 성격의 중복군들. 낙복과 대주 이런 것만 올랐단 말이죠. 1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뭐가 움직이기 시작했느냐.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근데 금리 떨어진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누군가 채권을 사면서 금리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채권 공급은 줄어드는데 채권 매수가 늘어나면서 수급상으로 금리가 내려간 거다.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로 앞으로 경기가 떨어질 것 같아서 금리가 내려간 부분도 있지만 이런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금리가 내려간 부분도 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유동성이 어디로 또 움직였느냐. 성장주로 움직였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1월 초반까지 1월 한 둘째 주 셋째 주까지만 해도 지수 수익률과 거의 한 20%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던 2차전지가 갑자기 뜨기 시작하더니 2월 초까지는 완전히 시장을 역전을 해서 시장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으로 바뀌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영국 경제 상황이 지금 거의 최악입니다. 올해 나아질까? 나아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고가 수준으로 갔단 말이죠. 뭘 의미하느냐.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의 성격이다. 돈의 힘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소위 밸류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냥 낙폭과 대쪽, 그 다음에 돈이 몰려가는 쪽, 달러의 반대쪽으로 쏠려온 자금들이 계속 뭔가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흐름은 펀더멘탈이 뒤를 받쳐주지 않으면 혹은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락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장세의 성격임은 우리가 좀 인지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부터 떨어진다는 거네. 쇼 쏴야 되겠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상승 원인이 이거였으니 이게 끊기면 이제 그때부터 떨어진다는 건데 그걸 미리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직은 계속 상승에 올라타고 상승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상승의 원동력 자체가 유동성 요인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유동성 요인을 잘 체크해보자. 아직은 여전히 상승 추세대 내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ETF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해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니요. 2002년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들어와서 4개 종목이 ETF를 갔는데 지금 현재야 671개가 됐어요. 그리고 규모로도 보면 86죠. 처음 시작할 때 4개 종목인데 671개가 그렇게 커졌는데 그러면 연평균 30% 이상씩 컸어요. 근데 2008년도하고 2011년도에 공부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그때 나온 게 레버러지 임버스. 그걸로 ETF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부각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금리 때는 항상 채권을 만기까지 갖고 간다는 공부가 됐고요. 이번에 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진짜 요새 만나보면요. 채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주식 이외에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20년이 지나니까 아 채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 타이밍이 있구나. 채권의 타이밍. ETF의 채권 할 때 주식이 할 때 이 부분들을 공부를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돈의 흐름이 갑니다. 그렇다면 아까 유동성이라는데 유동성이 지금 어디에 잠겨 있었냐면 예금 금리가 좋으니까 은행에 갖다 줬어요. 아 이거 아니네. 그리고 지금 예금 금리는 올라갔는데 예금 금리는 지금 내려오잖아요. 아 잠깐만 운영 오면 또 내가 그러면 ETF 채권으로 간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심리적인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은행 얘기하셔서 또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최근 들어서 국내 중소은행들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특정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한 자릿수까지 올라왔다. 다른 은행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형은행들은 여전히 1% 미만인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노르는 속도가 좀 빨라졌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은행들 그다음에 이제 뭐 지역 단위 은행들 이런 쪽에서는 좀 연체율이 뭐 0.7 0.8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 특정은행 하나는 1%가 넘어가기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일단 빠른 속도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게 관측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지난 연말 가을 넘어서면서 이제 우리가 PF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왔을 때의 문제는 이게 소화가 안 되면서 금리가 단기 금리가 막 급등했던 90일짜리 금리가 뭐 20% 두고 이런 양상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누르고 채권시장에서 뭐 자금 조달이 조금 원활해지면서 이게 눌렸는데 올 2월까지는 회사체 상환 물량이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3월 달부터 다시 회사체 상환 물량이 늘기 시작하면서 채권시장의 체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1, 2월 달에는 공백기였으니까 채권시장도 안정되고 자금이 좀 풍부한 상황에서 금리도 안정되고 전체적으로 안정될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꿈틀거리고 있는 연체율과 만약에 3월 달부터 늘어나는 회사체 만기 도래 물량까지 겹치기 시작하면 그러면 과연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움직였던 즉 정책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던 크레딧 지표나 금리의 전반적인 흐름이 과연 안정되게 흘러갈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시험받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나오니까 위험합니다. 이제부터 파세우가 아니고 이런 위험요인들이 있으니까 이거 점검해보고 가자 정도로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계 손흥민 선수가 반박자 빠르게 가야 되는 것들을 안 가르쳐주고 다 보고 패스 받아서 하려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르쳐드렸으니까 선택은 본인들이 알아서 어쨌거나 수신금리 은행의 수신금리 내리게 하는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성이 더 높고 수익성이 더 높은데 갈아타는 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다음에 긴축의 마지막 사이클에 왔다고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인플레이션 다 잡고 이제 뭐 이것을 피 못 하느니 뭐 안 하느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 자금들이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MMF에 지금 16조 원 정도가 유입이 된 상황이에요. 은행에서 증시로 갈 길목에 있는 MMF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죠. MMF 잘 아시지만 만기 짧은 CP나 국채에 들어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준비해서 반박자 빠르게 움직이시려고 하는 분들의 16조 이거 뭐 하루가 크게 지금 커지고 있으니까 거기가 지금 언제든지 유동성 장으로 옮겨탈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반박자 빠르게 가시던가 아니면 두 박자 느리게 가시던가 이 부분들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 몇 가지만 좀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F 시장에 대해서도 요즘 은근히 기사가 나와요. 너무 우리가 좀 강구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네. PF 만기도 이제 상반기부터 서서 도래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난번에 만기에 대해서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뭔가 위험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주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급등하는 양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올 이제 3월달 4월달부터는 이제 이것도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환이 잘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증권사가 지금 화각한 게 한 18조 정도. 그다음에 뭐 작년 9월 말 기준이니까 이건 제가 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뭐 한 8조가량의 물량이 쌓이고 있다.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금리가 움직이고 시장 승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시 싸늘하게 굳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건 부동산 PF.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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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부동산 PF와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만약에 다시 이제 경색되게 되면 전체 시장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위험자산.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부실한 은행. 이런 쪽에 먼저 문제가 터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지금 개별 기업단이나 개별 지방은행단 이쪽에서의 문제가 생길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융주 중에서 뭐 여전히 견주한 종목도 있지만 뭔가 이제 좀 등락이 있는 종목군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그런 요인은 아닐까? 뭐 의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씩 좀 첨언을 하자면 일단 지금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연체율이 높아지는데 지방은행에 1.5금융해갖고 중저 신용자 대출을 늘려온 게 2015년부터예요. 그게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특히 또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인터넷뱅크 또는 다른 데 굉장히 짐을 지었잖아요. 근데 거기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위험하다까지는 지금 안 나와있지만 이제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PF 125조 이게 사실 뇌관이죠. 시한폭탄이죠. 그다음에 레고랜드에서 보셨다시피 이건 한번 터지면 이거는 뭐 전후방 그다음에 전파속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조차도 야 위험마다 이거보다는 지금 조금 신호탄을 보내는 그러한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셔서 야 이건 너무 지금 우리가 칼났어.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으신 전체 큰 흐름이 지금 증시로 위험자산 선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쑥불쑥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위험해? 안 위험해? 딱 부러지게 얘기해봐. 위험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카드사랑 여신전문기관은 어떤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너무 위험한 정도는 아닌데 분명히 이제 지방은행단 혹은 PF단에서도 가장 낮은 단에서는 이미 건설사가 부도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로 인해서 이걸 돈으로 덮어준 데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여신전문기관이나 카드도 지금 현재 약간 연체율이 올라온 부분들이 벌써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게 전체 판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서서히 좀 쌓여서 데미지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해지고 나서 보면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뭔가 들썩이기 시작할 때부터 눈여겨서 보고 있다가 금리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경기심을 확 높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뭐 카드채, 여전채 그다음에 신용도가 상당히 좀 낮은 그런 회사체들 회사체들 중에서도 AA 등급 이런 거 말고 BBB 이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좀 민감하게 지표를 계속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재벌집 막내 삼촌이잖아요. 미래에서 왔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작년 같은데 러시아, 후크라이나 전쟁이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인데 말씀을 드릴 수 청기인 의소를 못해서 그럼 올해는 그러한 예기치 못한 사건이 어디서 터지냐 미중 간에 터진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렇다면은 또 급격한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월 중국 양해를 끝나고 나서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올해 미중 간에 어떤 물리적인 충돌 충분히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좀 리스크들을 점검해 본 시간이었는데 사실 두 분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지금부터 막 주식을 다 팔고 뭐 딴 데 가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체크는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은 책상 밑으로 숨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많으면 뭐래요? 최양호의 경제 토크를 들어야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좀 갖고 있어야 될지 그러니까 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위험지표들이 고개를 들었나? 안 들었어요. 아직. 그런데 뭔가 좀 들썩이곤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경계의 시착각을 가져야 될 때이지 액션을 취해야 될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주식을 대부분 보유하고 계시거나 그렇다면 지금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계속 어차피 외국인 중심의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고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지금은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복지부동해야죠. 신규매 수는 하더라도 종목권들이 구분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최악의 수는 뭐냐면 이 정도면 고점이야라고 생각하고 슛을 던지는 게 최악이죠. 그런데 그 최악의 선택을 이미 지난주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최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지정학적 이슈 이런 것들이 터져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그걸 미리 걱정해서 이게 고점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슛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경계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할 때 아니다. 두 번째 최악의 액션은 고점임을 예상하고 슛을 던지는 게 최악의 선택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지금은 전체 지표를 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일단은 선관도 굉장히 중요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을 항상 체크를 하고 가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옛날에 한 박자 빠르게 해야 돈을 수익성이 좋았지만 한 박자 늦게 해도 굉장히 좋은 장애를 만나실 수 있고요. 올해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냐면요. 우리가 이제 2020년부터 해서 한 종목으로 대박 치신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종목으로 쪼개서 조금조금 하는 게 여러분들 훨씬 더 성취감이 높은 그런 한 해가 되니까 한 종목 대박보다는 여러 종목에서 조금조금 나중에 보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눠서 반면이 짧게 졌고 그렇게 가시는 부분들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증시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한 번씩 체크해 보는 시간이었고요. 이걸 점검해 본다고 해서 저희가 주식을 다 파시라 혹은 쇼세 베팅하시라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히 드렸으니까 앞으로도 저희 최양호의 경제 토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리스크가 조금씩 확대될 때마다 점검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일리와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 그룹 뭐지 전체적으로 박스 otro 스트롬서가